239제 구문도켓 마지막 시간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282에서 293번 한꺼번에 설명할게 자 여기는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거 간단해 그 자동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제 명사가 나오면 구시코프로 그냥 타동자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워크가 걷다가 아니라 걷게 하다 또 산책시키다 이 뜻이 되는거 그 체인지가 바뀌다인데 뒤에 목적어 나오면 바뀌다 그렇지 자 카운트가 세다 헤아리다 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나오면 일형식이고 그렇지 중요하나 메리가 그 인형을 산책시키는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맥을 봐야 되는데 문맥을 한번 니네가 봐봐 인형을 산책시킨다는 얘기는 뭐 자동으로 걷는 인형이거나 그걸 조작시키거나 아니면 인형 발밑에다가 손같은거 넣어서 이렇게 아장아장 걷게 하거나 그런거겠지 메리가 그 인형을 방추위에 걷게 하는 동안에 그녀의 눈들이 뺄 떨어졌어 한 책 위로 떨어졌어 책을 응시했어 보게 되었어 그 말이지 그녀가 그것을 집어들었어 인오 경혜심에서 그렇게 외워 오가 경혜심 잠깐만 283번 그것은 충분히 강했다 뭐 할 만큼 그를 들어 올릴 만큼 인아프트함의 투부정사 충분히 충분하게 알지 자 out of the routine way 그 일상적인 방식 밖으로 out of 단어장에 넣어놨는데 기본적인 게 뭐뭐에서 밖으로 또 뭐뭐에서도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out of a 라고 할게 out of a 면 a 에서 밖으로 또는 a 에서 이거고 a 중에서 a 때문에 이 뜻이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루틴도 우리가 명사 알고 있잖아 명사 다음에 명사도 나오니까 얘가 그냥 형용사 효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식 밖으로 들어 올릴 정도로 이것도 직역을 하면 좀 어색하지 일상적인 방식 밖으로 들어 올릴 정도로 즉 일상적인 방식에서 나오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어떤 일상적인 방식이냐 사물을 보는 것의 일상적인 방식 띵이 그것 이것 할 때 것이니까 띵지는 그것들 즉 사물들 또 상황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가 시작했다 원더링 궁금해하는 걸 시작했다 이거 w a 가 되면 배회하다 뭐 떠돌아다니다 이거 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형평에 외칠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왜 하나 꼭 4개 시작한다 start begin 또 계속한다 continue 또 좋아한다 싫어한다 4가지는 투부정사 ing 둘 다 목적으로 올 수 있다 자 그냥 궁금해하는 것을 시작했다 즉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음식을 팔 수 없을까 미국에서 이 대세 선행사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 그 음식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음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작용되는 요것도 어퍼레이트 가 가장 기본 의미가 그러니까 작용하다 작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는데 작용하다 작동시키다 또 수술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 작용하다 작동되다 또 가동하다 운영하다 수술하다 이게 있는데 어 여기는 운영되는 음식 앞에 음식 앞에 무슨 냉동 보관하는 방법 뭐 이런거 나오고 하거든 자 그러니까 같은 기본적인 원리에 프린시플이 원리도 되고 원칙도 되지 같은 기본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원리에 따라서 작용되는 음식 즉 만들어지는 그 정도의 의미를 해석하게 눈은 얘기하지만 문제 풀 때 단어 사전적 의미가 있고 문맥적 의미가 있는데 문맥적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앞에 내용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딴 데에서 저 음식이 팔리는데 여기서도 저런 식으로 팔릴 수 없을까 이런거 그렇지 자 직역하면 작용되는 음식인데 만들어지는 팔리는 그 정도로 할게 당연히 팔린다는 뜻 없어 만들다도 없고 근데 문맥적 뜻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 다음 전치사 의미 같은거 이게 뭐뭐에 따라서 라고 내가 이걸 했잖아 이거 의미는 다 외울 수가 없어 너네가 그리고 전치사 갖다가 전명구 이 수거 같은게 새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동사 다음에 어떤 부사나 전치사 같은게 묶여서 새로운게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니네가 따라잡을 수 없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건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 그냥 아 이게 이렇게 생각나구나 하면 되고 문제는 당연히 안 나와 수동문제에서 그지 전치사 관련된 문제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 하나 because나 because of냐 그 접속사냐 전치사냐 묻는거 이제 이런거만 나오지 어떤 전치사가 어울리냐 in이냐 over냐 이런건 100% 안 나온다 그냥 대강적인 의미만 파악하면 된다 just knowing 단지 아는 것이 내가 주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일단 ing는 왼쪽 오른쪽에 명사 없으면 명사 있으면 현재 분사잖아 그게 아니면 그냥 동명사로 시작을 해 근데 뒤에 콤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네 그럼 분사구문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뒤에가 완전구조야 불안정구조야 완전구조가 나와야 되지 근데 thought 자체가 완전도 되고 불안정도 되긴 하는데 원래는 뒤에 목조가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얘였어 그가 생각했다 뭐라고? 이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주어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명사라면 just knowing 단지 알았다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 might give him 이래서 안된거야 왜? 여기 동사가 나오거든 그렇지? just knowing 단지 아는 것이 단지 아는 것이 뭐를 여기 that 생각되지 it was there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아는 것이 might give him 그에게 줄 것이었다 뭐를? 힘을 동사 다음에 명사 두번 나가니까 a에게 b를 a를 b로 b라고 4형식 아니면 5형식이지 그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 줄 것이었다 힘을 어떤 힘? to work out way 길을 발견해 방법을 찾아내 어떤 방법? 그의 회사를 그의 비즈니스를 구할 다시 얘가 만약에 주어고 it was there는 이제 knowing의 목적어지 얘가 동사란 말이야 knowing의 동사 그럼 얘가 문장의 동사일까? 얘가 문장의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일까? 생각해봐 그게 아니라 그를 생각했다 뭐라고? 여기 앞에 다시 또 있는 거야 그렇지 다시 또 있어서 다시 갑니다 was는 여기 that 때문에 나온 거고 might give는 이 that 때문에 나온 거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그를 생각했다 뭐라고? 이걸 이거라고 그렇지? knowing이 아는 것이 그에게 줄 거라고 뭐를? 힘을 이 구조가 된 거였다 그렇지? 다시 이거를 만약에 분사 구분을 해석하면 단지 아는 것이 그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단지 알았다 그것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동사가 나오면 안되지 왜? 분사 구분은 동사를 갖다가 ing 또는 having pp로 바꾼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분사 구분은 안된 거고 현재 분사 안된 거고 얘가 동명사가 된 거야 동명사인데 얘가 주어냐? 주어가 아니지 왜? 뒤에 주어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를 생각했다 뭐라고? 이거라고 대체? 단지 아는 것이 이거 뺄게 단지 아는 것이 그에게 힘을 줄 거라고 그가 생각했다 대체?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가 된 거야 자 다음에 86 갑자기 그가 깨달았다 뭐를? 그것이 돈이 아니라 it that 강조 구분 이거 알겠지? 이거 뺄게 it is that 빼버리고 not the money 이거를 빼면 해석이 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그 분사 구분 아 뭐랬냐 it that 강조 구분 해석할 때 it is랑 that 빼고 해석하는 게 있고 그냥 그것은 뭐뭐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앞에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라는 걸 깨달았다 뭐가? 그의 삶을 바꾸었던 것은 대체? 다시 it is you that I like 너를 내가 좋아한다 그렇게 되고 it is you 그것은 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that 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은 리얼이든 그것은 뭐뭐가 아니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다 그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가? 그의 삶을 바꾸었던 것은 리얼이든 또는 상상한 것이든 그러니까 진짜든 그렇지 않든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부사절로 바꾸면 이거 있지 whether 뺀거고 그 다음에 it이 가리키는 게 여기 있다고 같은 거니까 뺀거고 was 과거 was 과거 같으니까 이거를 being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being이 있어도 돼 분사구문 앞에 being과 having been 아 분사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 생략되지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was를 being으로 바꾼 건데 being을 생략을 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whether 뜻은 or not 이랑 쓰일 때는 대개 뭐 인지 아닌지지 근데 or이 있으면 a든지 b든지 그러니까 a가 됐든지 b가 됐든지 이렇게 쓰는 거야 187 똑같이 이때 강조문인데 여기 부정어가 없지 얘는 그냥 빼고 해석해도 되지 it was that 빼버리고 하든가 아니면 아까 한 대로 그것은 이거였다 뭐가? 이거 한 것은? 이렇게 되고 그것은 그의 새로 발견된 자신감이었다 뭐가? that enabled 가능하게 했던 것은? 대체 able이 뭐뭐 할 수 있는 인데 그래서 be able to가 뭐뭐 할 수 있다지 앞에 en이 있으니까 가능하게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이거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가능하게 한 것은 그가 달성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이건데 enable이 일반 동사니까 a, b, b 자리에 당연히 투부정사 그렇지? 그러니까 a가 b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뭐 그렇게 해야 되고 a가 b 하게 하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가 달성하게 했던 것은 anything 어떤 것이든 어떤 어떤 것이냐 he went after 그가 뒤쫓았던 즉 그가 추구했던 anything과 he 중간에 당연히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생략되어 있지 그 anything that 한 단어로 뭐야? anything that 해석공식 참고해봐 whatever지 whatever 88 assigned 자 이거 분사고문이 확인됐잖아 bpp 아니고 have bp 아니고 그치? 당연히 pp 왼쪽 오른쪽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꾸며주는 건데 그 명사가 안 나오니까 분사고문인 거 알 수 있지 분사고문 pp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4형식 아니면 5형식이거든 그래서 그냥 pp니까 이거 분사고문 해석하는 거 많이 얘기했잖아 ing는 ~~한다 했다 pp는 ~~된다 됐다 ~~가 이러면 4형식이야 그렇지? ~~된다 됐다 ~~로 이러면 5형식이고 그치? 그러니까 분사고문 pp 어떻게 확인한다? 왼쪽 오른쪽에 명사가 없으면 그냥 분사고문이다 분사고문 pp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4형식 아니면 5형식이다 해서 어떻게 한다? ~~된다 됐다 ~~가 하든가 ~~로 됐지? 맡겨진다 뭐가 엄청난 거대한 과제가 어떤 과제냐? 흡수하고 처리하는 것에 뭐를 모든 이 새로운 인식적 지각적이고 감각적인 정보를 그들 주위에 있는 그리고 콤마에서 어떻게 한다? ing는 ~~한다 했다 pp는 ~~된다 됐다 ~~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하나 더 분사고문인 pp 앞에는 100% 뭐가 배상되어 있다? 빙 그렇지? 그러니까 분사고문에는 원래 pp가 없어 근데 빙을 생략하니까 pp가 된 거야 그렇지? 내신용이니까 알아둬 자 그 다음에 ing는 ~~한다 했다 pp는 ~~된다 됐다 ~~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맡겨진다 엄청난 과제가 그래서 그들의 브레인들은 끊임없이 alert 깨어있다 alert가 군인들이 보초설대의 자세야 정신을 바짝 차린 기민한 방심하지 않는 그리고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그 다음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즉 행복한 상태이다 이거 같은 말이지 기민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도 맞고 기민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도 맞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워서 뭐뭐하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식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이것도 맞고 그 행복한 상태이다 이것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거지 항상 문제 풀 때는 자연스럽게 다듬는데 당연히 그 범주 내에서 그지? 제한된 규칙 내에서 다듬어 이제 기억하시고 이게 많냐 from plans 명사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전명구로 시작해서 전명구 도치 공식 해석 공식 보고 이거 물어볼 테니까 설명 니네가 해라 이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얘지 얘인데 왜 뒤로 가서 이제 때문에 전명구 앞에 나오니까 그지? 그 다음에 com 다음에 s가 안 붙은 이유는 뭐야 chemical compounds 주어니까 복수 화학화합물인데 그냥 이과자들한테 물어봐 화합물이라고도 보통 하더라구요 from plans 식물들로부터 온다 뭐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어디에 동사한다 뭐가 이게 주어가 어떤 주어냐 노리시하고 힐하고 딜라이트하는 이게 약간 좀 어색한데 노리시 힐 딜라이트가 병률 구조잖아 병률 구조는 보통 세개는 이렇게 쓰는게 정석이야 노리시 힐 앤드 딜라이트 이게 정석적인 건데 엔드를 두 번이나 써서 조금 좀 이상해 이게 자연스럽진 않아 노리시하고 힐하고 딜라이트할 뭐를 그 감각을 그 감각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그 감각을 치료하고 또 감각을 즐겁게 하는 화학화합물들 compound가 합쳐진 거야 섞은 거 물에다가 사이에다 넣고 이런 거 many other of the instances 그 물질들의 many other 많은 다른 것들은 원래는 many others 가 되는 게 맞아 이 글 잘못 쓰인 거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문법문제로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이런 거 다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해석은 그냥 some of the students 그 학생들 중에 일부 좀 그렇게 안 하지 우리 일부 그 학생들 이것도 그냥 오브 빼보려고 해석하면 돼 많은 다른 그 물질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정석적인 건 그 물질들 중에 많은 다른 것들은 대체? 그 물질들 중에서 많은 다른 것들 전체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뉘앙스 차이인데 몰라도 되긴 해 많은 다른 물질 만약에 이게 없어버리면 정해진 게 없는 거야 많은 다른 물질들 정해진 게 없어 많은 다른 가수들 없어 그냥 미국 가수도 되고 브라질 가수도 되고 북한 가수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오브 더 가 있으면 그 가수들 중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문맥 정미를 또 봐야 돼 누구와 다른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가수들로 한정이 되는 거 이건 이게 없으면 한정이 안 되는 거 그런 차이로 보면 되겠어 중요하지 않다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원래는 아덜지가 되는 게 맞고 아더 다음에 무조건 단순이야 그건 아닌데 여기 아덜가 그냥 대명사로 쓰인 거거든 대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아덜지가 되는 게 원래 얘기 되지 맞다 앞에 매니가 있기 때문에 매니 다음에는 99% 복수 나오거든 그 다음 매니어가 나오긴 해 매니어라는 매니어보이 이게 나오긴 하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니 다음에 복수 나와야 된다 아덜지가 원래 맞는데 다른 거 참고해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더라고 자 그 물질들의 많은 다른 것들은 어떤 물질이냐 플랜츠들이 메이크하는 그 식물들이 만드는 끌어당긴다 다른 생물들을 그것들에게 요 그것들은 문맥을 보니까 식물들 얘기하는 거야 식물들 그 식물들로 끌어당긴다 뭐 파리나 뭐 이런 것들 by storing and gratifying dear desire 여기 dear는 당연히 생물들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내신 나오면은 지징추론 잘 봐야지 star가 휘졌다 인데 욕망을 휘저으니까 자극하는 거고 그리티파이가 만족시키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어떤 꽃 같은 식물들이 다른 생물들을 뭐 파리나 파리나 벌 같은 거를 끌어당기는 거지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그 향을 내뿜함으로써 그리고 만족시킴으로써 벌이 그 꽃을 먹고 아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91 왜 식물들이 bother 애써야 하는가 bother 괴롭히다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니까 애쓰다 성가시게 하다 이렇게 된 거야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인데 자신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니까 애쓰다가 된 거 왜 식물들이 애써야 하는가 슈드가 여기 있었으니까 왜 그 요리법들을 제조법들을 디바이즈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복잡한 분자들을 위한 제조법들을 고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써야되는가 뭐를 그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 그것들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에너지 여기는 레서피즈 얘기하는 거지 자 292 히트커 씹 씹이 그냥 한 모금이야 또는 홀짝거리다 홀짝 마시다 뭐 이건데 테이크 씹이 그냥 한입 마시다 그가 그 차에 한입을 먹었다 한 모금 마셨다 thinking 생각하면서 뭐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어떤 순서냐 그것 안에서 즉 그 순서 안에서 he had to go ahead he had to go ahead with his job 그가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go ahead 가 그냥 계속해 go ahead 계속해 이어서 해 고 ahead with는 뭐뭐와 함께 시작하다 즉 뭐뭐를 시작하다 이게 뭐야 이게 단어장이다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순서 in 위치니까 뒤에 완전 불완전 완전 나온 거고 그 다음에 order 이건 시간적인 거다 그럼 when으로 바뀌어도 되고 order 는 추상적인 공란이다 그러면 where 로 바뀌어도 돼 안 바꾸는 게 좋지 둘 다 시간인지 뭔지 구별하기 힘드니까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그가 그 올드맨을 의심했다라는 그 사실은 헤드 pp가 나온 거 보니까 뒤에 과거가 나오고 알 수 있어 헤드 pp는 왼쪽 오른쪽에 과거가 무조건 나와야 돼 현재가 나오는데 과거 pp 헤드 pp 나올 순 없어 그렇지 문법적으로 그냥 알아 둬 그가 그 올드맨을 의심했다 that 역할은 동격 접속사고 생략되는 거 알지 위치로 바뀌면 안 되고 그가 그 올드맨을 의심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의 마음을 폐인시켰다 폐인이 당연히 다 알잖아 중일 중일 때 나오는 거 고통이나 아픔이지 고통인데 이 뒤에 이디가 쓰였어 그리고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 해석하면 되지 당연히 고통이니까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가 동사 자리에 있다 그러면 동사로 해석하면 된다 고생했다